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들 이게 영상으로 이게 영상으로 이게 영상으로 이게 작자가 만난다고 맞아 근데 원래 진짜 한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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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리 내게 차가운가요 사랑이 그렇게 쉽게 변화 안할 거로 변화 내가 먼저 잘 못했나 내가 먼저 잘 못했나 그랬다면 미안합니다 그랬다면 미안합니다 그댄 내가 불쌍한데요 어떻게라도 그대 곁에 남아있는 꽃이 내 맘이라면 알아줄래요 그렇다면 대답해줘요 내 맘이라면 그렇다면 대답해줘요 그대가 숨겨왔던 아픈 상처를 내게 옮겨주세요 지치지 않고서 할 수 있겠나 좀 더 가까이 이뤄요 사실 넌 지금 기다릴 만큼도 기다릴 수 있지만 웃는 왠지 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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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 기다림만큼도 기다릴 수 있지마 웃음 왠지 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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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아